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드디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끝났습니다. 생활과 윤리를 지원하는 학생들 막막할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1등급 코시 42점이야 와 나는 왜 이렇게 줄줄이 틀렸을까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시험 문제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이따위 점수를 받으셨나 이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될 텐데요. 올바른 방식으로 고민했는가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무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누차 얘기하잖아요.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은 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시작해서 뭘로 완성된다. 독해력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독해력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독해력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쟁점 새로운 낯선 선지에 대한 대응력이 진짜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처음 본 선지인데? 이거 헷갈리는데? 이러고 틀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나는 독해력을 기르는데 좀 더 중점을 두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독해력을 기반으로 헷갈리는 선택지를 어떻게 정답으로 판정할 것인가 하는 선택 기준을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독해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그러면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사실 생각나는 게 요거죠. 뭐예요? 곰방대. 곰방대 이렇게 담배 피는 거잖아. 호랑이 담배 피던 시렐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미호가 사람들의 간을 빼먹던 시렐부터 나왔던 문제야. 아주 전통적인 문제니까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A윤리학의 입장에서 B윤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간과한다. 경시한다. 무시한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겠지. 뭐의 입장을 무시한다? A의 입장을 무시한다. 요게 핵심적인 문제의 정답을 찾는 2단계 문제 해결 방법이잖아요. 나는 윤리학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을 정당화 제시하고 정당화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 표준 규칙을 제시하는 거니까 무슨 윤리학이에요? 이런 윤리학의 관점이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적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전화한다. 기술윤리학이죠. 나는 이러한 주장이 블라블라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의 입장에서? 이런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윤리학을 비판하는 문제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윤리학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원리의 정립 바람직한 삶을 안내하는 것 그 다음에 윤리학이란 어떤 성격을 지닌다?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당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주장 나오면 되겠죠. 1번 강조한다. 정답의 후보에서 일단 제외돼요. 강조한다. 정답의 후보에서 제외돼. 간과한다. 정답의 후보. 강조한다. 정답의 후보에서 제외돼. 간과한다. 정답의 후보. 그럼 뭐부터 보면 됩니까? 3번하고 5번부터 보면 되겠죠. 올바른 행위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구한다. 자, 이런 윤리학이 추가하는 게 뭐예요? 바람직한 삶을 안내한다. 올바른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탐구? 규범적 탐구니까. 정답은 3번 딱 나오네. 5번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관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구한다.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인관적 설명을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기술윤리학의 관점이죠. 기술윤리학은 이걸 강조하겠죠. 지워지겠죠. 1번 도덕적 탐론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강조한다.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추구하는 건 누구예요? 메타윤리학이죠.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강조한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강조하는 건 누굽니까? 메타윤리학이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강조한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건 누구예요? 메타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이 강조하는 걸 설명했으니까 기술윤리학이 강조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1번, 2번, 4번 지워지고 3번과 5번 중에 몇 번 정답? 3번 정답.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갑인의 예지는 예지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녹아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갑인의 예지는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다. 유학의 관점이죠. 인의 예지는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다. 누구예요? 공자님의 말씀 또는 맹자의 입장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맹자라는 건 호연지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공자의 입장인지 맹자의 입장인지 헷갈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지를 보고 확정을 해야 되겠죠. 공자의 입장인지 맹자의 입장인지 을 항상 백성돌로 하여금 깨와 욕심이 없게 해야 된다. 깨가 없어야 돼.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술수가 없어야 된다. 모략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소박해야 된다. 욕심이 없어진다는 건 소박한 거니까. 꾀가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무의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갑은 그냥 이렇게 써. 유학이다. 을은 무의를 강조했으니까 도가다. 이렇게 대립구도를 잡으면 되겠죠. 왜? 무의 지치를 강조하고 있고 무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노자의 관점이겠네. 갑 서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정답 1번 서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충과 서의 자세 자주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2번 갑. 군자는 항산이 있어야만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 2번이 매력주 오답 되겠죠. 자, 무항산 무항심이야. 또는 항산항심이야.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선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비 중에 최고의 단계에 이룬 게 누구야? 군자지. 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로지 누구? 일반적인 백성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백성들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늘려서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도덕성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2번 같은 경우가 매력적 오답 되겠죠. 무항산무항심만 안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구? 선비, 군자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없어도 안정적인 도덕적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잘 구분하세요. 3번을 백성의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무의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 자, 백성의 수를 늘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무의 지치에서 벗어나게 되잖아. 노자는 뭐였어요? 소국 과민을 주장했죠. 소국 과민. 소국이 뭐니까? 작은 나라에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야 된다. 을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만물의 근원인 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진정한 자유가 뭐야? 소효유겠지. 소효유를 위해서 만물의 근원인 도에 부합해야지. 도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삶의 길에서 벗어난 거야. 5번. 갑과 을,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 선생님, 5번도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 노자.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자. 이런 게 절제, 소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십이지심이지.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십이지심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이 있어 없어 도가는 없잖아. 십이 선악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갑은, 예. 십이지심을 통해서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도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 없겠죠. 갑은 뭐 때문에 지워진다? 군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사상가가 누군지 물어보려고 하기보다 갑은 아, 유학의 관점이구나. 을은 도가의 관점이구나. 라고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隨보다 Ninus 체육 같은 것 superstar의 인구 자세가